안녕하세요. 2학년 제2답반 설정민입니다. 스피킹 라이팅 시간에 동식 통역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동식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수가 32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135만명이었습니다. while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the country was 1.35만명. 게다가 다문화 가정을 백병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는 185만 1,084명이었습니다. In addition, people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residing in Korea amounted to 1,861,084 on November 1, 2017, up 96,420 or 5.5% from...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96,420명 늘어났고 혹은 5.5%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사합니다.